여러분께서는 워드 2019 과정을 학습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빠르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드에는 굉장히 많은 서식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서식 파일을 여러분 업무 목적에 맞게 활용만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문서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그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먼저 서식 문서는 MS 워드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이 서식 문서를 이용해 문서를 빠르게 작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하고 함께 여러분의 워드를 구동시켜 보죠. 워드 열어보세요. 자 맨 처음에 워드를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 먼저 왼쪽에는 메뉴, 홈, 새로 만들기, 열기. 중요한 건 새로 만들기와 열기 이 두 개 메뉴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너 빈 문서에서 시작할 거야? 그럼 이거 눌러. 아니면 우리가 지정한 서식들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아 기존의 문서를 열 거야? 그럼 기존의 작업한 문서 따끈따끈한 거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하나야? 그럼 이거 클릭해서 열어. 되게 친절하죠? 자 그럼 우리는 뭐냐? 네 우리는 새로 문서를 만들 거예요. 새 문서가 아니라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어 정말 빈 화면에서 너가 문서를 만들 거야? 그러면 새 문서를 눌러줘. 그게 아니라면 네 업무에 맞게끔 여기서 골라봐. 이 얘기. 정말 종류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게 이 목록에 있다면. 나 자소서 써야 돼. 자소서 여기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력서도 있어요. 이런 거 골라서 하나 입력을 하면 그냥 빈 화면에 입력하는 것보다 막막함이 덜 할 거예요. 네. 폼나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 안에 없는데 그럼 어쩌죠? 예 없으면은 여러분이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뭐 곧 할로윈데이죠. 그래서 할로윈과 관련해서 우리 유치원에서 뭐 메일 보내고 또 뭐 크게 문 앞에다 뭐 붙일 건데요. 그러면 할로윈 하고 엔터를 치면요. 할로윈과 관련한 온라인 서식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또 얼마나 행사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엔터 치면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서식들이 또 쫙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거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엄청나게 걸리겠죠?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은 바야흐로 가을이에요. 자 제가 가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을과 관련한 온라인 서식 파일을 이렇게나 많이 꺼내주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어떤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간단하게 바자회를 이번에 조그맣게 한다. 그럼 고르면 돼요. 가을 전단지 얘도 좋아요. 또는 가을 행사 이런 거. 저는 ppt에서는 얘를 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식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달라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가을 이벤트 전단지 얘는 낙엽 디자인 얘는 입포함. 자 낙엽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띵 눌렀어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름 주소 및 설명을 넣을 수 있는 한 페이지 분량의 전단지 서식 파일입니다. 나오죠? 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서식이 구성돼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화면 표시 형식이 웹 형식이 일단 웹 모양으로 먼저 나오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지 뭐 웹 모양이 편하면 웹에서 하시면 돼요. 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페이지 구분이 없어요. 웹 모양은. 네 웹 모양은 페이지 구분이 따로 없고 말 그대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웹 페이지 상에서 웹 상에서 이 문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웹 모양이에요. 여기서 작업하는 게 편하면 이걸 웹 상에서 띄울 거라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웹 상에서 하기 싫어. 그러면 요거 인쇄 모양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인쇄 모양은 또 뭐냐. 페이지 구분이 존재해요. 얘는 말 그대로 프린트로 인쇄를 할 때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작업한 그대로 똑같이 프린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우리는 인쇄 모양으로 놓고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웹에서 하는 게 편하기도 해요. 서식마다 달라요. 자 그럼 여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추가합니다. 나오죠. 요 칸 요 범위 보이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입력할 내용 입력하는 겁니다. 참고로 서식이라는 거는 이 디자이너가 이 양식을 만들 때 글씨 색깔은 이게 낫겠지? 글씨 크기는 얼마로 하고 줄 간격은 얼마로 할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식을. 자 우리는 가져다 쓰면 돼요. 몰라도 클릭하고 어떡해요. 나는 내용이 이거야. 그럼 쓰시면 돼요. 깊어가는 가을...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동안 그동안 뭐 함께 했던 뭐 자원 봉사자 네 봉사자 이렇게 내용을 저랑 같이 써주면 돼요. 들과 도움 주신 여러 단체 이렇게 회원분들의 회원분들이 뜻을 모아 나눔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다 썼으면 이제 이 나머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범위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더 있네요. 이만큼. 딜리트 이렇게. 깔끔하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가을 행사라는 말 보이죠? 우와 글씨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 네 끌어다 옮길 수가 있어요. 가을 행사 나오죠? 여기다 클릭하고 뭐라고 쓰면 돼요? 나눔.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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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 돼요. 띄고. 바자회. 이렇게 내용을 입력만 하면 된다고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나눔 바자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날짜 입력하는 거 나오죠? 어 날짜도? 나 이 날짜 아닌데?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어 11월 21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날짜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럼 쓰면 돼요. 날짜 이렇게. 여러분이 써요. 쓰고 언제요? 네. 2019년 11월 9일. 9일로 하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렇게. 형식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몇시로 할까요? 네. 오전 10시. 오전 10시부터. 자 몇시까지 할까요? 네.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요. 여러분 지우는 거 딜리트 아시죠? 어 근데 얘가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서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틀 보이죠? 이 틀을 조절점 있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늘려 보세요. 아 이게 늘어나나요? 아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아 글씨가 너무 크다. 줄이면 돼요.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장소 써야 되죠. 자 장소가 나오는데요. 장소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장소는 뭐 아름, 누리, 습, 공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습, 공원.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자 다 썼는데 글씨가 또 너무 크네. 작네.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홈탭 보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홈탭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홈탭만 알면 다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의 글자 크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자 20포인트가 좀 크면은 16포인트는 없죠. 어떤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18. 18도 괜찮네요.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10시에서 이거 짝대기. 이거 물결로 못 바꿔요. 아 되죠. 여기서 이렇게 물결.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후원사 나오죠. 자 후원사 이름을 하나 쓰면 되겠죠. 뭐 이웃사랑, 실천, 운동협회, 협의회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조절점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늘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사 이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후원사라는 말보다는 후원 이게 더 이쁘겠죠. 자 그 다음에 귀사 이름. 어 우리 회사 이름 따로 쓰고 싶지 않은데 어 그럼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면 이 안쪽에 클릭하면 테두리가 생겨요. 귀사 이름 안 쓰겠다. 그럼 지우면 돼요. 지우면 돼요. 그리고 요 후원, 이웃사랑, 실천, 운동협의회 요 애를 이렇게 좀 내려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아 이거 글자 내용을 위로 좀 올려야겠어. 그럼 여러분이 이걸 끌어다 어떡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올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씨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 디자인은 맨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내가 뭔가 내용을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글자 색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 홈탭에 보시면 요런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글꼴 그룹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워드를 잘 못하셔도 얘네들은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꼴 그룹에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글자 색이에요. 그래서 글꼴 색을 여러분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저는 황갈색으로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황갈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눔 바자외 이거 여러분 보이죠? 나눔 바자외도 여러분이 클릭을 하셔서 자 요 내용 여러분 보이시죠? 나눔 바자외 얘도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글자 크기라던가 이런 거 현재 60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여러분이 범위를 잡아서 글씨 크기를 변경해 보세요. 아 나는 60이 싫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밖에 없네? 이러지 마시고 직접 써도 됩니다. 나 50이 좋아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치면은 바뀌는 거예요. 아 약간 좋긴 한데 글씨가 이펙트가 없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잡아서 아 50은 너무했나? 그럼 5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조절점을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서 조절을 하세요. 이 위아래 가운데에는 너비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폭을 이렇게 폭을 조절을 좀 해보세요. 폭을 조절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렇게 마우스를 조절점 위에다 요렇게 살짝 올려만 놓으면은 얘는 이동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로요. 자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렇게 먼저 만들어놨지만 나는 이게 더 이뻐. 그럼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시간도 나오죠.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밑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간격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간격은 어떻게 떨어뜨리죠? 네 간격은 여러분 여기 단락이라는 그룹 보이죠? 조금씩 느껴보세요. 자 단락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선 및 단락의 간격이에요. 여기 엔터 친 거 보이죠? 이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하나의 단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단락, 2단락, 3단락이죠. 이 각각의 단락의 줄 간격은 자 지금 1이에요. 1.5가 이 모습이에요. 갖다 대기만 하세요. 2.0 부담스럽죠? 1.5 1.15 1.15 어때요? 자연스럽죠? 1.15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부담 없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러분이 또 어때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안으로 좀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날짜, 시간, 장소 배치를 했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 제가 이렇게 이거 여러분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윤곽을 이렇게 안으로 좀 끌어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말로 프린트로 뽑아도 이대로 나올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인쇄 모양이니까 이대로 나오지만 파일에서 자 파일 메뉴는 여러분 독특한 애입니다. 얘는 그 일반적인 메뉴 탭과는 달라요.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는 주로 문서를 저장한다든가 인쇄한다든가 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쇄를 어떻게 얘가 인쇄하면 정말 그렇게 나올까? 인쇄 눌러보시면 돼요. 인쇄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어 약간 여기 좀 잘리는 느낌인데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쵸? 잘리는 느낌 있죠? 이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모양 어떻습니까? 와 모양은 이쁘다.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뒤로 요거 이거 누르면 다시 기존의 화면으로 돌아가요. 자 돌아오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요 애 보이죠? 자 요 애를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애 움직여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조금 움직여 보죠. 요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와 윤곽이 보이죠? 자 요렇게 아 조절점을 갖고 요 애를 줄인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요거 날짜, 시간 요 애가 빗나가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서 이 다섯이 보이죠? 요 그룹을 끌어다가 요 안으로 요렇게 가져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원, 이웃, 세란, 실천, 운동협의회 요 애도 끌어다 요렇게 가져와 보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애도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 틀리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해서 살짝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왜냐면 잎사귀 사이에 장소가 너무 가려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요. 네. 이렇게 이동을 좀 했습니다. 자 됐나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눔, 바자, 회 이에도 끌어다가 약간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정을 제가 했어요. 자 그럼 모양 봐야겠죠? 지금 인쇄 모양에서는 너무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자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정말 이대로 나오네. 네 깔끔하게 나와요. 확인되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론 이 균형이나 뭐 이런 건 좀 맞춰야 되겠지만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D로 눌러보겠습니다. 인쇄는 그냥 누르면 되나요? 프린터가 당연히 온 상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전 누르면 돼요. 네. 자 옴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내용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장 작업이요? 그렇죠? 자 이 문서를 여러분이 어 또 다음에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우선 내가 만들었는데 어 그 뭡니까? 여러분 동료에게 이 내용을 또 보여주고 뭔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저장 작업은 뭐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보면은 저장 단추가 있어요. 보이죠? 이거 눌러도 돼요. 자 누르면은 어디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폴더를 갖고 있다면 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 폴더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어 찾아보기 그러면 여러분이 어 저장할 폴더 드라이브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그 다음 폴더도 없다. 그러면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워드 연습 이렇게 워드 연습 문서 이렇게 폴더를 만듭니다. 엔터를 치고 한 번 더 치면은 폴더가 열리죠. 자 열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일 형식이 존재해요. 아 그러네 형식은 DOCX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 문서를 누군가에게 보낼 건데 그 사람이 워드 버전이 무려 2003 버전을 쓴다. 정말 옛날 오피스 버전을 사용한다. 그런 오피스 버전에서는 이 문서가 열리지 않아요. 이 문서 형식에서는 그런 분들은 이거 여러분 파일 형식에 보면은 아래로 살펴두르면 워드 97에서 2003 문서 DOC 확장자가 DOC 에요. EL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DF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PDF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얘는 PDF로 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마케팅 자료라던가 또 회의한 결과 어떤 내용을 그 회의 결과로 어떤 내용을 뭔가 분석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자료는 다른 사람이 수정하지 않도록 PDF 문서로 보통 만들어서 메일로 많이 이렇게 보내고 웹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럴 때 PDF 문서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웹페이지로 만들겠다. 그럼 htm으로 또는 html 이걸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뭘로 할 겁니까? 당연히 기본 문서죠. 워드문서 docx 요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요 파일 이름 보이십니까? 네 파일 이름 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네 간단하게 2019 헷갈리니까요. 가을 2019 가을 바자회 전단지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되겠지요. 됩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전 버전의 워드와 호환성을 유지하겠느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은 뭐예요? 2016 버전 2013 버전 있죠? 거기서 이 서식문서 열때도 문제없이 열리도록 할거냐 그럼 여기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기 만드니 하면은 만드니에 이제 뭐 내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면요. 어떻습니까? 2019 가을 바자회 전단지 DOCX 저장되고 호환성 모드라고 표시가 돼요.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 작업까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와 워드 문서 별거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게 좋은 생각이세요. 이 문서를 여러분이 먼저 서식 파일로 내 업무에 맞는 것 또는 내가 조그맣게 어떤 뭐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그럼 그 사무실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서식에서 찾아서 내용을 좀 바꾸고 저장하고 인쇄해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워드에 대해서 어려운 기능 처음부터 막 접근하셔서 헤매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서식 파일을 만들어 봤고 참고로 서식 파일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조금씩 그 고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뉴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워드 2019의 내용은 소식 입력 작업 그리고 문서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정 단어를 찾고 그 내용을 다른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찾기와 바꾸기 작업 그리고 문서의 특정 영역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만드는 복사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식 입력 작업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수식 입력 작업하고 말을 하면 한글에서 작업을 많이 해봤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떤 그 논문 작성할 때 이 수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도 수식 그리고 학습지를 만드는 그런 분들도 수식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글에서 수식을 많이 써봤는데 MS 워드에서 수식을 아예 입력하지 못하겠다. 나 한글에서 작성할래. 한글에서 작성해서 여기다 워드로 갖고 와서 어떻게 붙여넣기를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글의 수식도 물론 기능이 뛰어나지만 MS 워드의 수식 기능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함께 보세요. 먼저 삽입에서 기호 그룹의 수식을 클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워드 열고요. 일단 새 문서를 열어봐야겠죠. 새로 만들기 새 문서 자 열어둡니다. 열고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할 거냐면 간단한 수식을 만들 거예요.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삽입의 기호 그룹에 보면 수식과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을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자 수식 목록 단추를 누르면 참고로 여기 위에 그네 공식 삼각함수 1 2 보이죠?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공식들이니까 이런 애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써라 이거예요. 아 네 이런 거 많이 쓰는 공식들이니까요. 어 이거는 잘 해보세요. 수식 입력 창 이에요. 여기서 아래로 단추 누르면 수식 옵션이 떠요. 여기서 문장 안에 표시 이렇게 누르면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게 아니고 내가 수식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자 이 아래 새 수식 삽입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우와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메뉴가 레이텍이라는 게 있어요. 얘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번 버전에도 이 레이텍의 기능을 좀 완성도를 높인 것이 2019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레이텍이 뭔데요? 네 뭐 레텍 또는 레이텍 뭐 이렇게 불러요. 얘는요 그 워드프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거기서도 수식 입력할 때 이 레이텍 명령어에 써요. 이 레이텍을 이용하면 그 논문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이 레이텍을 한번 찾아서 명령어들을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세요. 얘는 자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워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수식 입력 기호들이에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여기다 표시해 놓고 들어갈까요? 뭐 예를 들어 바 A B 는 로트 가로 열고 뭐 X2 X2-X1 가로 닫고 제공 플러스 뭐 또 Y2-Y1 가로 닫고 제공 이런 식을 여러분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먼저 바 A B를 써야 되죠. 그럼 악센트에 들어가면은 메뉴가 막 떠요. 그러면 바 표시되어 있는 게 이거잖아요. 가로 막 대형 이 애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네모 칸 있죠. 이 안에다가 A B 아우 한글이네요. 자 다시 한번 A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허 써주네. 네 그리고 어 는 써야 돼요. 근데 는을 곧바로 쓰면 안되고 여러분 방향키 있잖아요.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그리고 는 이렇게 됐죠. 자 는하고 루트 써야 되죠. 루트는 여기 근호 보이세요. 이거 눌러서 루트 기호 이겁니다. 제곱근 클릭 그럼 네모 안에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X2 빼기 써야 되죠. 우선 가로로 얘네들을 묶어요. 가로 열고 자 여기 여러분 첨자 보이세요. 네 첨자를 어 우리가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면 위 첨자 X2 빼기 X1 의 제곱이니까 위 첨자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다 클릭하고 가로 열고 X2 써야 되는데 이때 X2 가 뭐냐면 아래 첨자 얘도 아래 첨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위 첨자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안에 아래 첨자 아래 첨자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위 첨자 했으니까 그 아래 첨자 해서 아래 첨자는 그 옆에 있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또 생기는구나. 여기에다가 X 이 조그만 가로 여기다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빼기 자 자 그 다음 Y2 써야 되죠. 또 쓰려니까 힘들죠. 이때 여기 X2 보이세요. 요 내용을 요렇게 범위로 잡습니다. 잡고 자 여러분 복사를 배우는 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C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또 클릭하기가 귀찮으니까요. 컨트롤 C 화면에 변화 있다 없다 없어요. 빼기 뒤에 클릭 아 빼기 요 바로 뒤에 클릭 요렇게 하고 컨트롤 V 컨트롤 V 살짝 누르는 거예요. 붙이기 자 X2 나옵니까? 자 이거를 X1으로 바꿔요. 요기 2만 클릭 해서 지우고 1 이렇게 그 다음 자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요. 누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위에 네모에다 뭐 쓴다?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X2 빼기 X1 제곱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더하기 자 그 다음 Y2 빼기 Y1 또 위 첨자 눌러서 요거 눌러서 작업 또 해야 되죠? 왜요? 아니 방금 전에 요 작업 똑같이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누르고 또 작업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연습삼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꾸 하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이면 복사라는 편리한 개념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이제 범위로 잡아보세요. 자 컨트롤 C 복사 화면에 변화는 없어요. 자 더하기 뒤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요 컨트롤 V 어때요? 생기죠? 그럼 여기 X자리에 클릭하고 뭘로 바꿔라? Y 자 Y 이렇게 X를 지워버리고 Y 그 다음 여기 X자리도 클릭해서 지우고 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다 완성이 됐네요. 그쵸?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되고 여러분 여기 아래 수식 옵션 보이십니까? 이걸 눌러서 자 여기서 여러분 새 수식으로 저장이란 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든 이 수식을 여러분이 만드는 문서에서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쓸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수식을 그럴 경우 그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시간 낭비겠죠? 네 그래서 이걸 저장하면 두구두구 써먹을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 일단 눌러볼까요? 새 수식으로 저장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뭐 방정식 예 방정식 계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제가 확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수식을 문서 안에 삽입을 시키고자 할 때는 수식 옵션에서 뭐 네 문장 안에 표시 이렇게 하고 바깥에 클릭 엔터 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저장한 내용은 어떻게 불러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막 작성하다가 그 이 위에서 만든 이 수식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삽입에서 기호 그룹의 수식 아래로 단추 누르면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면요. 잘 보세요. 방정식 계산 우리가 만든 거 보여요? 오 있네. 이것만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와 편안하네. 네 그리고 눌러서 문장 안에 표시 이렇게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됐죠? 그래서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많이 쓰는 수식은 됐죠?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해본 결과 키보드 이거 눌렀다가 마우스로 또 그 기호 수식 기호 찾고 뭐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자 보세요. 키보드로 누르고 마우스로 찾고 너무 귀찮죠? 그래서 삽입에서 기호 그룹의 수식 새 수식 삽입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레이텍 이런 애가 있잖아요. 이번 버전에서 얘 기능이 더 강화되었는데 이 레이텍을 이용하면 수식을 키보드에서 그냥 치기만 해도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레이텍 관련한 명령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 썼던 거를 제가 레이텍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 수식 입력하세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여러분 바잖아요. 얘가 위에 바 그러면 명령어로 쓸 때는 백스페이스 옆에 백슬래시 원화 표시 있죠? 그거 누르면 이렇게 백슬래시가 나와요. 그리고 바 와 봐요. 이렇게 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 됐죠? 여러분? 그럼 제가 시그마 표시 하려면요. 그러면 썸 이러면 이게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 또 그 다음에 파이 P-H-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파는요? 그냥 알파 쓰면 돼요. 알파 이렇게 그러면 그런 기호가 키보드 얘네들 도움 안 받고 키보드로만 이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백슬래시 바 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 안에 A, B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집합기호를 열고 대문자 A,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와 정말요? 네 이렇게 쓰고 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루트 나오죠. 루트는 제곱근 바로 뭐라고 쓰냐면 슬래시 백슬래시 SQRT 이렇게 써요. SQRT 소문자 SQRT 가로 열어요. 한 번 더 열고 그 다음 가로 안에 뭐 있어요? X2 이때 이 아래 첨자잖아요. 아래 첨자를 우리 언더바 이렇게 써요. 2 그 다음 위에 첨자는 사깟 표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빼기 Y 언더바 2 이렇게 아 원이네요. X1 X 언더바 1 이렇게 가로 닫고 위에 첨자죠. 위에 첨자는 사깟 표시 시프트하고 6번이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하기 와 편안하네. 네. 근데 그걸 알아야 되겠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Y 언더바 2 빼기 Y 언더바 1 이렇게 그 다음 그 다음 가로 닫고 사깟 표시 이게 우리 첨자 2 그 다음 가로 한번 더 닫고 자 이렇게 썼죠. 쓰고 엔터만 치면 수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우와 좋은데 네. 이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드는 겁니다. 웃기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바로 레이택이에요. 그래서 레이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편해 보인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라면은 레이택 명령어 몇 개 정도를 익히셔서 워드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삽입해서 수식에 보면은 그 우리가 또 MS 워드를 요새 여러분 그 뭐죠 태블릿 PC라든가 여러분 휴대폰에서도 오피스 사용하죠. 그럼 휴대폰은 아무래도 터치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터치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식을 써도 입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잉크 수식 기능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요. 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쵸? 마우스도 돼요. 모니터에 터치하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제 강의 듣고 계신다면 드디어 숨통이 트이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요. 바 A,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요. 는 그 다음 뭐예요? 루트잖아요. 그래서 루트 길게 그려요. 그 다음 가로 열고 한 번 더 가로 열고 근데 이렇게 얘가 실수를 해요. I로 받아들여요. 지우기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열고 그 다음 가로 한 번 더 열고 그 다음에 입력을 제가 하죠. 이제 여기서 X2 X2 똑바로 못 알아듣죠?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X2 인식되죠? 그 다음에 빼기 X1 가로 닫고 제곱 이제 알아들죠?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여기는 C로 알아들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기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자 X2 빼기 X1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 더하기 계속 써보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Y2 이렇게 빼기 이걸 1로 지금 알아듣죠? 플러스 아 플러스 아니죠. 빼기죠. 자 지우기 이렇게 그 다음에 쓰기 다시 빼기 Y1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누트 길이가 짧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틀린 거예요. X1의 제곱인데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지우기 이런 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곱 쓰고 더하기 자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우기를 해서 여기도 클릭을 해서 지워요. 지우고 다시 한번 가로 이렇게 닫아줘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있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거어볼게요. 루트 칩 칩 칩 칩 이렇게 자 어때요? 아 완성되는군요. 삽입 이렇게요. 그리고 문장의 삽입 문장 안에 표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MS Word에서 여러분 이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만 연습을 하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 활용하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한글보다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 쭉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삽입 방법에서만 PPT 이용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찾기와 바꾸기 작업이 나오는데요. 찾기와 바꾸기는 word 2019 언더바 4. DOC X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파일이에요. 제가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서에서 NCS 라는 단어를 어디쯤에 얘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이러면 홈탭의 편집 그룹의 찾기 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찾을 단어를 여러분이 써요. 나는 NCS 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입력하죠. 입력하는 즉시 그 단어 표시가 돼요. 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단락 그 단어가 들어있는 단락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확인되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찾기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바꾸기를 좀 알아볼게요. 바꾸기는 찾은 단어를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단어로 바꿔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바꾸기 누르면 찾을 내용 방금 전에 NCS 네 NCS 를 찾을 거예요. 바꿀 내용은 뭐냐 NCS 를 National N-A T-I-O-N-A-L National 그 다음에 Competence 그 다음에 Competence Standards 이렇게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약어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자 이렇게 쓰고 여기서 바꾸기 하면 하나하나 바꿀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바꾸기 누르면 요거 가르치죠. 이거 바꿀까? 이거예요. 어 이게 귀찮다. 나는 다 바꾸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모두 바꾸기가 나으세요. 모두 바꾸기 10개 확인 어때요? 닫기 누르니까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Standards 어때요? 아 다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더 바꾸기를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바꾸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을 내용이 뭐냐면 National Computancy Standards 자 요예요. 여러분 요거 범위 잡아서 Ctrl X 눌러보세요. X C 옆에 X 눌렀어요. 없어지죠? 이게 이동이에요. 찾을 내용의 내용을 지운 다음에 그 자리에 Ctrl V 어때요? 아 옮겨가는구나. 네 이게 이동 작업이에요. 참 많이 쓰여요. 그쵸? 자 그러면 이 National Computancy Standards 이 단어를 제가 NCS로 다시 바꿀 건데요. 중요한 거는 다 바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간색 글씨로 National Computancy Standards 라고 써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만 바꿀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하지? 네 여기서 자세히 눌러보시겠습니까? 자세히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 커서를 찾을 내용에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서어식 보이죠? 서어식에 가서 글꼴 글꼴 색상이 뭡니까? 빨간색 글꼴 색 색이 없다고 나와 있죠? 빨간색 선택해요. 확인 그러면 이 뜻이에요. National Computancy Standards 라는 이 단어를 NCS로 바꿀 건데 중요한 거는 빨간색 글꼴에 대한 것만 찾아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 정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그 NCS로 바꾸는데 걔는 글씨 색깔이 글꼴에서 파랑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자 보이죠? 어 이렇게요. 예 그러면 빨간색의 National Computancy 스탠다드만 찾아서 그 애를 NCS로 바꾸고 글자색을 파랑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자 어디 모두 바꾸기 몇 개 두 개 확인 닫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아 정말 여기 여기만 바뀌었네? 네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기 작업을 그냥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서식까지도 그 특정한 서식에 속해 있는 애를 다른 서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럴 때도 바꾸기 작업을 활용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재밌죠?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작업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번 박람회의 목적은 그래서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단락 보이죠? 이 단락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 개최된다. 뒤에 박람회 목적이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단락을 이 뒤에 개최된다. 뒤에 올 수 있게끔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원래 이동작업은 범위 지정하고 뭐 누른다 그랬어요?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이거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여기 가서 클릭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누르면 나와요. 아하 그리고 여기 사이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올라가고요. 그쵸? 이거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Z 컨트롤 Z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요. 보세요. 어 돌아갔나? 예 자 한 번 더 컨트롤 Z 나왔죠. 이렇게 아 그래 아까 이 모습이었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잡고 이동작업은 여러분이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끌어도 돼요. 어 이게 이동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동작업 여러분 내가 잘못 문맥이 맞지 않아 아 잘못 쓴 것 같아 이러면 계속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 범위 잡아서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기만 하세요. 이동 쉽죠. 자 그 다음에 복사작업 여러분 아까 왜 컨트롤 컨트롤 V 눌렀던 거 기억나죠. 예 자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일시 장소 보이십니까 글씨가 어때요 삐딱 하죠 AB 나와있죠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 나와있는 요 형식을 이 형식을 다른 말로 포맷 서식 이렇게 불러요 이 형식을 요기 밑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어 얘네들은 AB가 없네 에 그럼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모양을 복사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양을 복사한다 이걸 다른 말로 서식을 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식 복사 자 범위를 지정해요 나 얘처럼 되고 싶어 복사해요 여러분 여기 서식 복사 보이세요 자 잘 들으세요 한 번만 복사할 거면 클릭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 내용을 여기에도 여기에도 적용할 거면 두 번이죠 이럴 때는 여러 번 사용할 거면 더블 클릭 얘가 원래 일회용품이거든요 더블 클릭 따닥 화면에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빗자루 나온 것 보여요 네 이때 대상부터 주체까지 범위를 잡아요 놓으세요 어때요 어 빗자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200개 여기서부터 즉석 면접과 채용 놓으세요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자루 계속 다니네요 esc 키보드 맨 왼쪽 위 esc 없어져요 이게 서식복사에요 친해져야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굉장히 보석 같은 애들이에요 이 서식복사가 한 번 더 해보자구요 일시 및 장소 범위 잡고 왜요 얘는 글씨가 지나지가 않죠 자 범위 잡고 몇 번 눌러요 따닥 그리고요 참가 대상 및 주체 행사 및 이벤트 어때요 와 좋다 esc 이게 서식복사 활용할 만한 가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문서 편집에 이제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글꼴 변환 글꼴 작업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워드의 기능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말 그대로 형식이죠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을 적용하면 우리가 만드는 문서의 어떠한 모양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을 내가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뭔가 2% 부족해요 그럴 때 편집하는 방법 불필요한 스타일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스타일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서 논문을 쓴다든가 또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다 빠르게 편집하고자 할 때 단락의 모양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글꼴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구요 여러분이 규칙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그 규칙을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럼 문서가 한결 통일성 있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홈탭에 스타일 그룹이 있어요 이 스타일 그룹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눌러도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명령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이 애를 클릭하면 스타일 작업창이 떠요 이 작업창 에서 여러분이 별도의 스타일을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을 그냥 선택해서 곧바로 문서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단에 아니야 나는 스타일을 새로 만들 거야 가 더하기 이거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스타일을 뭐 좀 수정한다든가 삭제하려고 그래 그러면 스타일 관리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관리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보죠 학습 파일은 워드 2019 언더바 7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저하고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열면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의 본문 내용이에요 페이지 되게 많아요 나름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왜 중간 제목 큰 제목 중간 제목 그리고 소 제목 그리고 본문 통일성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1장 모임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2장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게 이제 큰 제목이고 이런 애들이 바로 중간 제목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 제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본문 내용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을까 스타일을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요 보여드릴게요 1장 모임 아 나 이거 스타일 이 글씨 이 문서에서 이런 제목 애들은 어 나는 이런 애들이 좋아 책 제목 나 이걸로 할래 이렇게 이게 스타일이에요 어 미리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군요 예 그래서 고르면 돼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거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요 그리고요 자 스타일 맨 오른쪽 구석에 스타일 바로 이 대화상자가 뜹니다 이거 누르면 지정 대화상자 이거 눌러요 명령 옵션 단축 자 누르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미리 보기 표시 보이세요 요 애가 체크가 체크가 안되면 이렇게 나와요 오 나는 선생님하고 다르네 미리 보기 표시 체크를 이렇게 하면은 달라져요 그러면 현재 이 스타일이 어떤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좀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제목 스타일이 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아 됐죠 여러분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제목이라는 이름의 스타일은 궁서체에다가 또 15포인트 글씨 크기 굵게 밑줄짝 밑줄 색깔은 파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락은 들여쓰기가 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줄간격은 배수 1.3줄이고 내용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스타일 지정된 형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형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네 마음에 당연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현재 스타일 옆에 목록단추 보이죠 이거를 누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제목 삭제 이런 말 보이죠 이거 누르면 제목 스타일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 원상복기 자 어떻습니까 아 책 제목 이걸로 돌아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스타일이에요 바탕글이 기본이에요 이거 누르면 기본 됐죠 여러분 아 그런데 제 입맛에 맞는 게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네 바로 그 점이죠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다 그럴 때는 마우스로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이 내용 이 내용을 중간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들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문서에서 이렇게 1장 2장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중간 제목 스타일로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이런 애들 있죠 이거는 소 제목 그리고 여기는 본문 또는 내용 이렇게 참고로 내용 스타일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도 도움이 되겠죠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 그 다음은 쉬우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여러분 맨 아래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스타일 서식 대화상자 있죠 이걸 이렇게 닫고 여기서 해도 돼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때는 스타일 이 그룹 있죠 이 미리 나와있는 거 이 갤러리 여기서 아래로 화살표 자세히를 누르면은 스타일 만들기가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겠다 그럼 이거 눌러도 돼요 어때요 아이콘 아 바로 아까 이거 옵션 단추 눌러서 여기서 요거랑 어때요 아 똑같네 그죠 또는 새 스타일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수정 눌러도 돼요 방법은 되게 여러가지예요 자 저는 가장 빠른 거 일단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예 요거 자세히 단추 눌러서 스타일 만들기 자 그럼 스타일 이름을 제가 중간 제목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목 A B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어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이죠 뭐 자 스타일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수정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어 서식 글씨체 글씨 크기 기본 바탕에 10이 나와있죠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것으로 다 바꾸면 돼요 어 내 입맛에 맞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크기는 한 20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우와 20이요 네 굵게 그리고 또 글꼴 색은 어 제가 약간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 글씨 색깔은 약간 갈색이 돌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어 요 글씨 요거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가운데 오게끔 와 이렇게요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합니까 어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클릭 클릭한 것이 요기 다 써 있어요 어 중간 제목 스타일은 개성체에다가 20포인트에다가 굵게 했네 글꼴 색은 어 레드그린 블루 칼라 각각 153102 5일 갈색 계통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춤했고 그죠 이렇게 스타일 갤러리에 표시를 할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어때요 어휴 들어갔네 그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스타일을 제가 만든 이 스타일을 2장 이야기 그 다음 프로로그 편 여기에 다 넣으려고 해요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페이지가 많으면은 마우스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찾기를 누르는 게 빠르죠 찾기 해서 이 이렇게 쓰면은 2장 이야기로 가게 돼요 아 보세요 이거 배웠죠 네 찾기 2장 이야기 5페이지에 있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2장 이야기 이거 범위 잡아요 잡고 자 우리가 만든 스타일 여러분 여기 스타일에 옵션 단추 누르면 스타일 자 중간 제목 갤러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 나오네 클릭 이렇게 우와 들어가네 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자 3장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프로로그 이 내용이 있어요 프롤만 치면 나와요 여기 19페이지 현재로서는 19페이지에요 프로로그 케네스 블랜차드 보이죠 여기도 범위를 잡은 다음에 어때요 어 여기도 중간 제목 스타일을 넣었으면 좋겠어 넣어주는 거예요 얜 닫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스타일을 넣으면 어때요 동일한 형태의 편집이 이루어짐으로 통일성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아 그거 참 글씨 크기는 괜찮은데 간격이 너무 딱 붙었어 뭐 이런 느낌 들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만든 스타일에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수정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여기요 아래로 요 중간 제목 보이죠 요 옆에 목록 단추 있을 거예요 그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어떻게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수정 보이죠 요거 눌러요 수정 그럼 이렇게 뜹니다 어 아까 봤던 거다 그죠 그래서 아이 나는 가운데 맞춤 안 할래 그럼 다시 원 상태 요거 이렇게 눌러줘요 됐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단락 요 단락 케네스 블랜차드 요렇게 이 중간 제목 나온 다음에 약간의 여백이 더 있는 게 이쁘겠다 그러니까 달락을 좀 조정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달락이 여기 없어요 있어요 이러시는데 서식을 누르면 음 아주 자세한 메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눌러서 달락 보이죠 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간격의 달락 이 현재 요 제목의 앞이 아니라 뒷부분이 있죠 달락 뒤에 간격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6 이렇게 써볼게요 0.6 확인 그럼 이렇게 뜨죠 자 달락띠 0.6 pt 여백 들어가죠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어때요 요렇게 아 그러네요 가운데 맞춤이었는데 이제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고 간격도 좀 떨어졌네요 그쵸 여기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자 찾기 눌러서 제가 2장이었죠 아까 2 자 2장 이야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여기도 아 가운데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고 간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장 가보면은 자 1장 모임 이럴 때 어때요 어때요 1일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바꿔 보세요 여러분이 바꿔 보세요 자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자 여기 어느 화창한 일요일 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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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락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단락이죠 자 이 단락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새 스타일 만들어야 되죠 자 가 플러스 보여요 새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눌렀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에다가 제가 내용 이렇게 썼어요 내용 됐어요 자 그리고 글씨체 맑은 고딕 본문으로 골라 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좀 바꿔 보죠 11보다는 한 12포인트 아니면 13포인트 이 정도로 제가 바꿔 보죠 목록이 없으면 직접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기 다시 한번 13 자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 다음에 글씨 굵기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요거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줄 이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들여쓰기가 좀 있었으면 해요 그쵸? 자 그럼 들여쓰기 어떻게 합니까? 서식에서 단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첫 줄이 없다고 나오는데 첫 줄 이렇게 하면 되죠 센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한 글자 들여쓰기 하겠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습니다 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쓰고 확인 긴 자 됐어요 자 모양 만들어진 거 그리고 줄 간격이 여러분 1.9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쵸? 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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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줄 간격 같은 경우는 너무 넓으면 통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수 1.9로 나와 있는데 이 줄 간격을 약 1.4 정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꼭 그런 규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보자 이거죠 확인 한 번 더 자 1.4로 바뀐 거 확인됩니다 확인 자 모양을 바꿨어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내용이라는 애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깥에 클릭 자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 여기 보이죠? 이제 본문 내용 이 내용을 모조리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자 지정을 쭉 하고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시작되었다 까지입니다 내용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내용 요렇게 일단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네 바로 이 아래 아주 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범위를 잡고 여기도 역시 뭡니까? 똑같이 내용 스타일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자 내용으로 지정했습니다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고 마지막 요거 사라져버린 치즈 여기도 역시 범위를 모두 지정해서 아 여기 여러분 3이 아니죠 선택 3 요건 소제목이니까 여러분이 꼭 바꿔야 돼요 자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자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내용도 그들은 부터 쭉 범위를 잡아서 이 내용도 자 여기까지 요렇게 네 쭉쭉쭉쭉쭉쭉 요렇게 자 범위를 잡아서 이것도 역시 뭘 하면 됩니까? 똑같이 내용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됐습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면은 아 여기까지였군요 네 자 여기서 요렇게 쭉쭉쭉쭉쭉 자 범위를 지정하고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전부 다 이렇게 자 다 됐어요 여러분 요기까지입니다 내용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얘도 역시 여러분 편집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본문에 대한 편집은 어때요? 스타일을 지정하니까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여기 수정 보이죠? 참고로 여러분 지금까지 만든 이 스타일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바탕글로 되돌리기 보이세요? 네 바탕글로 되돌리기 이 애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같은 서식 선택 186개 보이세요? 이 애를 누르면 뭐냐면 똑같은 스타일로 적용된 애들이 모두 역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스타일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스타일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아예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내용에서 만약에 제가 바탕글로 되돌리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문서에서 내용 스타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예 누르면 제거되고요 또는 이 방법도 돼요 여러분 여기 스타일 관리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하단에 스타일 관리를 눌러요 누르면은 여기 여러분 현재 내용에 대한 내용들 여기 지정된 스타일 다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삭제를 눌러도 또한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네 누르면 어때요? 어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어때요? 어 내용이 없어졌네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떤 스타일로 나옵니까? 바탕글 스타일로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락뿐만 아니라 우리 문서에서 번호를 많이 넣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뭐 제가 앞서 번호 매기기 알려드렸지만 얘도 스타일로 지정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주요 규칙 해서 뭐 1번 뭐 소비자 그 다음에 또 판매자 그 다음에 뭐 또 핵심 뭐 거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범위를 잡고 자 여기 여러분 스타일을 제가 만들어요 그럼 스타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번호 예 번호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줘요 그러면은 서식으로 곧바로 갈게요 서식에서 보시면은 번호 매기기 여기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거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지정만 해요 아 나는 이 문서에서 abc 123 얘네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만 눌러놓고 한 번 더 아 여기서 뭐 글씨 크기나 이런 것도 바꿀 거라면 물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뭐 안으로 좀 들여쓰기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한 번 해줘요 해놓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또 똑같은 번호나 이런 목록이 문서 뒤에 나오면 번호 작업 이 스타일만 계속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아 이 목록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스타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s 워드 2019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내용이고요 바로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워드 프로그램에서 이 표라는 기능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잖아요 자 오늘은 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 ms 워드에서 표 만드는 기법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표에 줄이나 칸 개수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줄이나 칸 우리는 이 줄과 칸을 각각 줄 이게 칸이죠 그래서 줄은 행이라고 부르고 칸은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 열을 삽입하는 방법 또 불필요하다면 지워야 되겠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의 각각의 칸을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셀을 병합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자 일단 표는 우리가 표에 열광하는 이유는 뭐예요 깔끔하니까 딱 봤을 때 그 문서의 흐름이 눈에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다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우리가 표로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자 MS Word에서의 표는요 삽입 메뉴에서 표 그룹에 보면 표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표 몇 줄 몇 칸짜리 표 만들 거야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줄과 칸의 개수를 드래그를 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드래그가 안 돼 잘 그런 분은 표 삽입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줄 칸 이때 이 열은 칸이에요 칸 바로 이 각각의 칸 세로 열을 말합니다 행은 줄의 개수 그래서 열과 칸의 개수를 직접 숫자로 입력하고 확인만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는 방법 그리고 MS Word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양식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빠른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에 계산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MS Word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엑셀과의 연동이에요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 시트 이해를 누르면 엑셀과 연동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잡한 계산작업을 직접 어디 엑셀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곧바로 얘만 누르면 돼요 그거 오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일단 먼저 여러분 표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일단 PPT는요 표 삽입 이거 보이죠 이걸 눌러서 각각의 작업 표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MS워드를 여시구요 자 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삽입 메뉴 삽입에서 어디더라 표 그룹의 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거 표 삽입 이게 1 곱하기 1이라는게 한 줄 한 칸 이 뜻이에요 한 줄 두 칸 칸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줄 세 칸 이렇게 3 곱하기 1이 세 칸 한 줄 이 뜻이에요 네 칸 한 줄 칸의 개념 이해돼요 그럼 줄은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줄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줄과 칸의 개념이 이해가 되죠 이때 줄을 우리 ms워드에서는 행 칸을 열 이렇게 불러요 자 4 곱하기 5라는건 뭡니까 4칸 4칸이에요 즉 4열 5행의 표다 이 뜻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클릭만 하면 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이 밑에다 또 만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 돼요 아 그럼 좀 띄워 좀 띄워 집니다 자 다시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삽입에서 표 표에서 뭐 표 삽입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쓰면 돼요 나는 나는 세 칸짜리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 표 그 다음에 행 행이 바로 줄이죠 줄은 다섯 줄이 필요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확인 그러면 그러면 세 칸 세 칸 다섯 줄짜리 표가 만들어지더라 이해 되죠 아 어렵지 않네 네 그리고 또 이 ms 워드는 사실 한글보다 더 다양합니다 삽입에서 표에서 나는 표 만들지 몰라요 그냥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급해요 빠른 표 가면은 아 나 달력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여러분 달력 1, 2 있어요 3도 있고 여러분이 이거 만들려고 해보세요 어때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요거 달력 2번 눌러보겠습니다 띵 5월 아 난 이제 10월인데 그러면 10월 11월인데 11월 그 다음에 이거 바꿀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 1, 2, 3, 4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11월달은 아 1일이 금요일인데 그럼 여기 이게 각각의 칸이에요 우와 근데 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선을 투명하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다 숫자만 여러분이 이거 내용을 어때요 지운 다음에 각각의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위 잡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글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여기 Monday 월요일이잖아요 아 나 일요일부터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 일요일 쓰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1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월 아 이렇게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구나 서식이에요 얘도 이렇게 아 내 마음 그렇죠 다 여러분이 주체죠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다음에 금요일이 1일 토요일이 2일이야 이렇게 차례대로 써나가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표가 나는 표를 잘 모르지만 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더라 이 뜻입니다 어 13에 이렇게요 이거 입력하는 거 어려워요 어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방향키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네네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응 이런 식으로 벌써 달력 다 만들었어요 남들에겐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며 모양도 어때요 흠잡을 데가 없죠 깔끔하죠 야 11월달 멋있네요 토요일날 딱 끝나네요 이렇게 아하 다 만들었네 네 이게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런 달력 형태라던가 자 삽입 표에서 빠른 표 달력이라던가 또 이렇게 표 모양 뭐 뭐 어떤 분야에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런 거 있죠 목록 이것도 행렬구조 이런 거 이런 구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골라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빠른 표 개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은 어 보이세요? 이거 누르면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거예요 강력해요 보세요 화면이 어 이거 엑셀인데 엑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 계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다시 워드인데요 바깥에 누르면 워드가 돼요 안에 클릭하면 다시 자 따닥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엑셀이에요 우와 신기하네 네 여기서는 엑셀이에요 이렇게 끌어다 놓고 뭐 간단하게 써볼까요 뭐 날짜 뭐 이렇게 어 엑셀이 엑셀이란 말이죠 그렇죠 날짜 그 다음에 뭐 품목 뭐 수량 단가예요 이렇게 입력했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날짜에다 뭐예요 날짜 뭐 써야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뭐 10월 31일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쓰고 그 다음에 11월 1일 2일이에요 그럼 엑셀은 여러분 자동으로 끄는 거 이거 채우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와 품목은 예를 들어 뭐 노트 뭐 연필 또 뭐 있습니까 뭐 포스트잇 뭐 또 뭐 있다고 그럴까요 지우개 다 나오네요 샤프 뭐 이렇게 샤프 이렇게 수량도 뭐 5개 7개 뭐 12개 뭐 50개 3개 이렇게 단가도 막 1200원 뭐 그 다음에 연필은 얼마일까요 800원 뭐 포스트잇 1500원 뭐 이렇게 지우개 300원 이렇게 샤프 5000원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엑셀에서 하던 대로 모든 테두리 눌렀어요 나 여기 색깔 넣어야지 넣었어요 완성됐습니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누르면 이게 엑셀이지요 엑셀에서 만든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우와 신기한데 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엑셀 도움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게 장점이에요 워드 됩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표 그리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해요 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필로 찍 이렇게 찍 찍 찍 이렇게요 됩니까? 이거는 애들이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여러분? 참고로 이 표 없애는 거는요 이 표를 만들면은 위에 메뉴가 표 디자인 탭 표 레이아웃 탭 이렇게 두 개의 탭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 탭은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모양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모양 멋내는 거 뭐 색깔 넣는 거 뭐 서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표의 편집 있죠 네 그래서 뭐 표 구조 뭐 행이나 열을 추가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런 건 다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의 삭제 행 및 열 그룹의 삭제에서 표 삭제를 누르면 표가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없애보죠 표 삭제 이렇게 됩니까? 네 없애는 것도 해보세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표 만드는 방법의 기본이에요 참 다양하죠? 자 그렇다면 파일에서 세문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세문서를 열었습니다 자 세문서를 연 다음에 자 세문서예요 자 이렇게 연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삽입 표 자 표 삽입 메뉴 보이죠 이걸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 개수에 제가 2 써볼게요 행 개수에 7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 열이 두 칸이고 행이 일곱 줄이네 이렇게 확인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한 그 표가 맞나요? 네 자 맞으면요 어 너무 표가 커요 이런 경우 있겠죠 표는 문서의 폭 만큼 크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자 먼저 여러분 이게 한 칸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두 번째 칸이에요 그러면 칸과 칸 사이의 경계선의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표의 너비가 조절이 돼요 어 그럼 두 번째 칸은요?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 여기서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어 내 마음대로 예 그리고 그리고 나는 특정한 칸만 조정할 거 아니에요 이 표 자체의 크기를 제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맨 오른쪽 아래 표 조절점 네 요 네모난 거 보이죠 이게 조절점이에요 이 조절점의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고 자 모양 나오죠 이때 꾹 눌러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합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안으로 위로 올리면 줄어드는 거 밑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거 이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왼쪽 위에 요 보이죠 얘가 이동 도구예요 얘를 꾹 눌러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면 표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잘되네요 그래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한 다음에 저는 약간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의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내용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내용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체질량지수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쓰고 여러분 내려올 때는 방향키로 내려오세요 네 제일 빨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저체중 그 다음에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내려쓰기 하겠습니다 정상 과체중 위험체중 위험체중 1단계 비만 내려와서 2단계 비만 이렇게 내용을 서치 뭐예요 그리고 옆에 칸으로 이제 갑니다 자 옆에 칸으로 간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방향키로 뭐 이렇게 눌러도 뭐 상관은 없겠죠 자 조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클릭해서요 자 부등호는 여러분 키보드에 있으면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18.5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18.5에서 물결문의에서 22.9 이렇게 그 다음에 크다 한 칸 띄고 23.0 자 써보겠습니다 크다 23.0 참고로 여러분 자동 고침이 돼서 그런데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크다 표시에요 참고로 크다 하고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자동 고침이 돼서 이런 그 특수 기호가 만들어져요 글머리 기호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3.0 에서 또 뭡니까 24.9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기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MS Word는 아무래도 업무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에서는 사람들이 문서 작성하는데 시간 많이 쓰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부등호 표시하고 한 칸 뛰니까 특수문자가 막 생기듯이 어 여러분이 여기 아래에서 간단하게 이렇게요 어 약식으로 작업해요 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어 여러분 등호 표시 있죠 눈 눈 표시를 하나 둘 셋 했어요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중 실선이 생겨요 우와 그 다음 또 빼기 표시 있죠 빼기 표시도 하나 둘 셋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 실선이 생겨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예 이렇게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별도 세 개 찍고 엔터를 치잖아요 이렇게 오 둥근 점선이 생기네요 예 이렇게 업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자동 약식 기능이 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 그 워드 뭐 자동 뭐 문서를 뭐 빠르게 치는 방법 약식 업무 약식 기능 이런 것들을 쳐보시면은 이런 숨겨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문서 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 아주 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초콜릿 같은 애들이에요 초콜릿 같은 애들 예 달달하면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자 표 다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표를 다 만들었는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좋아 만세 했는데 여기에 뭔가 추가시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질 낼 필요가 없어요 표 어디쯤에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체질 양지수 아래 세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뭘 써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레이아웃 메뉴가 빛을 발할 때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 내가 추가해야 할 곳이 어디를 기점으로 어디 아래냐 또는 어디 위냐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체질 양지수의 마우스 자 일단 체질 양지수의 마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놓고 레이아웃 탭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여기 행 및 열 이 그룹에 보면은 삽입삽입삽입 보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뭔가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위아래 얘네 두 개는 행 행이죠 행 줄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칸 열이에요 됐죠 자 그럼 제가 아래쪽에 세 줄을 추가하려면 뭐 누르면 될까요 이 체질 양지수 아래에 삽입하세요 몇 개를 세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번 클릭해야죠 아 생긴다 이해되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번에는 아 엉뚱한데 세 개가 들어갔네요 이거 세 개 삭제하고 싶은데요 범위를 잡고요 삭제 여기서 뭐 행 삭제 누르면 없어져요 그 범위 잡은 만큼 없어져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요 체질 양지수에 마우스 넣고 아래에 삽입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체질 양지수에 오른쪽에 두 칸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칸이에요 자 오른쪽에 삽입 체질 양지수를 기점으로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참 간단하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질 양지수 옆에 칸을 내버려 두고 그 아래 줄 자 이렇게 저처럼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자 추가했다면 뭔가 좀 써봐야 되겠죠 허리 둘레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내용을 씁니다 작다 90cm 이렇게 썼습니다 가로 열고 남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또 작다 85cm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낮다 그 다음 한 칸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에 중증도 그 다음에 고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커서를 여기다 클릭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띵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호 기호를 써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기호가 보시다시피 있나요 여러분 키보드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수식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삽입해서 기호예요 우리가 수식을 쓸 게 아니니까 기호에서 뭐 다른 기호 누르면요 기호 탭에 글꼴을 현재 글꼴로 바꾸고 하위 집합을 이렇게 있거든요 종류가 여기서 수학 연산자 이거 고르면은 메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크거나 같다 기호 찾았나요 네 삽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그 아래 줄도 클릭해놓고 자 크거나 같다 또 한 번 삽입 닫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90cm 가로 열고 남자 그 다음에 85cm 여자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통 이 내용 이제 써야 돼요 보통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자 여기에 증가 중증도 고도 요거 세 개 보이죠 요거 자 우리 복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참고로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미니 도구가 떠요 필요하면 쓰겠는데 지금 필요한 거 없습니다 곧바로 복사 컨트롤 C 눌러요 그리고 커서를 어디 여기다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들어와요 네 그리고 초고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표가 완성됐어요 어떻습니까 아 기존의 표에서 이렇게 추가해서 써 넣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체질양지수 옆에 요 두 칸 있죠 이거를 제가 지우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두 개를 범위로 잡아요 그럼 지금은 두 칸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합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각각의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셀 그러면 셀 얘도 셀 이 두 개 셀을 하나로 뻥 뚫어서 한 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레이아웃에 이것을 우리는 셀 병합 이렇게 불러요 셀 병합 눌러요 어때요 한 칸이 된 거 보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동반 위험 질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 보이죠 이것도 두 칸을 한번 병합해 보도록 합니다 두 개 범위 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셀 병합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표를 오늘은 작성하고 표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뭔가 모자르다 이러면 새로 만들지 마시고 삽입이나 행의 삽입 열의 삽입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들 때는 병합이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s워드 2019 과정을 학습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홉 번째 바로 표에 대한 내용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셀 분할하는 방법 그리고 ms워드에서는 표도 분할할 수 있어요 표 분할하는 작업 공부해 볼 거고요 셀의 높이 너비를 우리가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우리가 표 계산 작업 많이 하지만 간단한 작업인 경우에는 워드에서 그냥 곧바로 행하는 게 편하겠죠 수식을 이용한 표 계산 작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먼저 우리 앞 시간에 셀 병합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병합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합하는 것 근데 분할은 그 반대예요 즉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셀로 나누는 겁니다 즉 한 개의 셀을 이렇게 한 칸이 있는데 이거를 두 줄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두 칸으로 나눈다든가 세 칸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하나의 표 안에서 셀만 나누면 셀 분할 그 다음에 하나의 표를 두 개의 표로 나누면 표 분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할 작업은 병합 그룹 안에 셀 분할 표 분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만들면서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의 ms워드 열고요 빈 화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표를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 삽입의 표 자 표 삽입 눌러보죠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줄 2칸짜리를 만들 거예요 자 열 2열이죠 2칸이니까 행은요 4행 확인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클릭을 해서요 뭘 한다 내 표의 간격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줄였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줄이려면요 이렇게 끌고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 구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단촐하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2칸이에요 여기 식단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는데요 자 식단 여기도 여러분이 일단은 자 식단 보이죠 여러분 요 식단을 두 줄로 나누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두 줄로 나누려면 어 네 바로 분할 작업 들어갑니다 어떡해요 네 바로 레이아웃 탭 그죠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지 이 메뉴 뜹니다 자 여기서 셀 분할 뭐예요 어 나 두 개의 칸으로 나누겠다 나오죠 근데 저는 두 줄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예 열은 하나인데 행이 뭐 두 개 이렇게 이걸 두 줄로 나눌 거니까 확인 우와 되네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식단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식단을 두 개로 두 칸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분할 그럼 어떻게 분할하면 됩니까 열 개수 두 개 맞아요 네 행 개수는요 행은 여기 지금 선택된 게 네 개 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고 열의 개수만 두 칸으로 나눌 겁니다 확인 오 되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메인 그 다음 여기는 아 디저트 이렇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에다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자 글씨를 쓰는데 어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늘릴까요 자 늘렸어요 여기도 좀 늘리자고요 이렇게 늘렸어요 자 그럼 이제 메인에다 제가 내용을 써볼게요 음 뭐 쇠고기 죽 방울 토마토 네 곁들인 야채 샐러드 이렇게 제가 썼어요 디저트에는 그냥 우유 한 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뭐 된장찌개 겉절이 김치 뭐 그 다음에 미역 무침 이렇게 썼고요 커피 옆에 칸에는 커피 홍차 선택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뭐 고등어 무조림 시래기 무침 연근 조림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호박식회 수정과 오미자차 선택 오미자차 선택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어때요? 아 셀을 분할하니까 이렇게도 모양을 만들 수 있군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칸이 넓고요 여기는 또 좁고요 여기 또 다시 넓고 그쵸? 네 이런 느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 이 표에 행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바로 여기 얘네들의 행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행 높이를 같게 범위를 잡으세요 어느 부분을 똑같이 할 것인지 자 이렇게 하고 행 높이를 같게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행의 높이가 모두 똑같이 커져요 확인되죠? 아 예 아 근데 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높이가 똑같은 건 이해되는데 이거 한 줄로 어떻게 다 못 쓰나요? 네 아 저 그러고 싶은데 그쵸?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 범위를 지정하고 자동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전체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잡고 자동 맞춤에서 내용에 자동으로 맞춰라 보이죠? 그러니까 내용에 맞게 이 셀의 너비를 알아서 맞춘다는 거예요 요것도 아울러 알아두세요 이렇게 우와 깔끔한데? 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 좁을 그 내용이 별로 없는 칸에 대해서는 셀의 너비를 좁게 할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용이 많은 곳은 네 좀 더 넓게 간격을 주드라 이겁니다 확인되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다 됐는데 글씨가 공중에 동동 떠 있죠? 범위를 모두 지정하고 여러분 여기 맞춤 그룹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되게 많죠? 여기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글씨를 주로 어디에 네 여러분이 이렇게 수직상에서 위에 맞출 거냐 가운데 맞출 거냐 아래 맞출 거냐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 이거 위쪽 가운데야 그러면 글씨가 하늘에 동동 떠 있는데 가운데에 오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 가운데는 네 바로 수직 수평이 정 가운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아래쪽에 가라앉은 건 이런 느낌이고요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어 저는 여기 가장 아래쪽에다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까지 알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분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한 개의 표에 이 내용을 모두 만들었는데요 어 여기 점심 저녁 요 두 개의 메뉴 있죠? 요거를 또 다른 표로 만들고 싶어요 얘를 그럴 경우 지금 하나의 표예요 이걸 범위로 지정하고 표 분할 보이세요? 네 이거를 누르잖아요 아 이때 중요한 거는 커서를 여기 나누려는 처음 부분에 갖다만 놓으세요 그리고 표 분할 이렇게 어때요? 우와 두 개가 되네 네 이렇게 돼요 우와 그럼 다시 어떻게 합하죠? 네 범위를 지정해서요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눌러요 그리고 아침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요 붙여넣기 옵션이 뜨는데 네 여기에 표 병합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 애를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다시 병합이 돼요 확인됩니까? 아 물론 글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레이아웃에 맞춤 그룹에서 여러분이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면 감쪽같이 하나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표의 내용이 너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언제라도 표 분할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표 계산 작업인데요 이 표의 계산 작업은 원래 엑셀에서 계산을 많이들 하셔서 가지고 오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엑셀에서 계산을 하고 그 표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 워드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아주 간단한 작업이 있죠 합계, 평균, 개수 세는 거 이런 거요 몇 회 뭐 이런 거 그러한 간단한 계산 기능은 MS 워드에서도 함수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복잡하게 엑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식은 어디 있는 거냐 네 여러분 여기 표 관련한 레이아웃 탭에 보면은 데이터라는 그룹이 따로 존재해요 데이터 그룹에 보면은 수식 보이죠 요 애를 눌러주면은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예를 들어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를 이 수식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이러한 표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만들고 함께 내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저는 그냥 이 밑에다 만들까봐요 자 삽입에서 표 삽입 눌러줘요 그러면 열의 개수를 6열 6칸짜리 행을 4행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4행 6열이에요 확인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점명에서 명동 강북 강남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칸에 뭐 1월달 실적, 2월 실적, 3월 실적 이렇게 내용을 써요 그리고 아 그리고 옆에 칸에 합계 평균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계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합니다 뭐 155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뭐 240, 21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월달 데이터도 220 뭐 180 이렇게 340 막 이렇게요 입력을 합니다 3월달 데이터 입력합시다 뭐 190 그 다음에 뭐 120 뭐 이렇게 그 다음 데이터 뭐 270 이렇게 입력을 막 했어요 자 되게 간단하죠 자 입력 끝나고 아이고 표가 또 너무 큰가 약간 줄이면 되겠죠 폭을 좀 줄여 봅시다 깔끔하게 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에 대한 계산 작업을 워드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명동 지점 얘네 1월달 155, 220, 190 얘네들을 모조리 더하면 얼마지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자기가 암산에서 막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 탭에 자 데이터 탭에 수식 보이세요 어 눌러야 돼요 그러면 한글과 똑같아요 한글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는 썸 레프트 이렇게 나와요 썸이라는 거는 합계를 구하겠다 합계를 내가 구해줄게 함수 이름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썸이 기본이고 마법사 누르면은 왠갓 함수가 이렇게나 많아요 와 많다 네 이게 기본 함수예요 자 그럼 우리 썸 일단 나와 있습니다 썸 레프트라는 말이 나오죠 는 썸 하고 가로 열고 레프트 하면 커서가 답이 여기 나올 거죠 그럼 여러분이 더할 범위는 어디예요 이 커서가 위치한 곳에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예요 어 그럼 만약에 위에 있는 거 더하려면요 네 above above a b o v e 그거 쓰면 돼요 어 정말요 네 이거는 어 레프트라는 걸 쓰게 되면 바로 왼쪽 이전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어 답이 나올까요 예 확인 나오잖아요 의심 나면 더해 보세요 565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565가 답이 나오면 여러분 여기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565 답이 나오면 요거를 클릭해서 범위를 잡아요 참고로 클릭하면 뒤에 회색 색깔이 연하게 나오죠 네 그럼 여러분 범위 지정하실 때 클릭해서 그 회색 색깔을 뒤덮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하세요 화면의 변화는 물론 없지요 자 그러면 복사하고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거죠 여기 여기 따라서 두 개 다 범위 잡으세요 범위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붙여넣기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본 서식을 유지해달라 요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수식이 복사가 됐단 얘기에요 어? 똑같은 답이네요 아니에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거예요 F9 누르면은요 F9키 있죠 F1, F2, F9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하 좋다 네 이렇게 데이터 두 개라서 된 거 아니죠 그럼요 열 개여도 이게 돼요 네 먼저 수식 붙여넣기 옵션 원본 서식 유지 F9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강남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아래 삽입 눌러서 여기 밑에다가 제가 또 한 번 합계를 써볼게요 그러면 1월달 합계를 여기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커서가 여기 있으면 수식에서 보세요 썸 어버브 보이죠 어버브 뭐예요 위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을 현재 커서가 여기 있다면 바로 위에 애들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보여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하긴 나오죠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어떡해요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하고 그 다음 어떡해라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원본 서식 유지 F9 됐나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평균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평균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에버리지 아 네 함수 이름 당연히 달라요 스식 누르면은 썸 레프트 나오는데 아 다 지워요 지우고 는 하고 함수 마법사에서 에버리지라는 평균 계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골라줘요 그러면 가로 안에 내가 평균을 구할 범위를 네가 말해줘 하고 얘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레프트라고 제가 쓰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왜 합계는 평균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엑셀과 똑같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여러분 엑셀은 셀 얘기할 때 여기를 A의 1번지 그쵸 A열 B열 C열 D열 D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예 나 금시초문이야 그래요 여러분 처음이신 분도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를 A열 첫 번째 칸을 A열 B열 C열 D열 그리고 첫 번째 줄을 1행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B열이죠 여기는 D열이죠 B열 C열 D열 그리고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자리를 B의 2번지 여기를 C의 2번지 여기를 D의 2번지 이렇게 불러요 셀 번지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대서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B의 2번지 B2 콜론 B2 번지부터 쭉 더할 거야 콜론 계속 가 이런 뜻이에요 D의 2번지까지 B2 콜론 D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엑셀과 똑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숫자 형식에서요 숫자 형식에서 어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소수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엑셀처럼 숫자 한 자리를 표시할 때 샵을 쓰거든요 샵 3개 숫자 3자리가 오고 소수점이 올지도 몰라 소수점점 찍고 소수 자리수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숫자가 무조건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해 0을 써주면 소수 첫째 자리가 있어도 표시를 하고 소수 첫째 자리가 0이어도 0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0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세요 됐죠? 자 확인 답 나오잖아요 우와 맞나?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이거 이거 3개 평균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범위 지정 자 이제 난간에 부딪힐 때예요 자 범위 잡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요 했던 대로 C 범위 잡고 E 오른쪽 눌러서 원본사식 유지 F9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좀 한계예요 얘는 번지로 구했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다시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강복지점 데이터부터 틀린 답이잖아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범위 잡고 오른쪽 누르면은 필드 코드 토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수식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아 B2가 아니라 이 동네는 여기가 두 번째 행이면 여기는 세 번째 행 아 B3에서 D3구나 이렇게 고쳐 쓰고 오른쪽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하면 답 나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도 범위 잡고 오른쪽 필드 코드 토글 그래서 여기는요 아 여기는 B4에서 네 번째 줄 D4 네 번째 줄 하고 오른쪽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답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도 범위 잡고 네 필드 코드 토글 해서 여기는 B5에서 DOG 이렇게 그리고요 필드 업데이트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 작업을 하면 돼요 이게 너무 번거롭다 라는 분들은 left above 이런 것만 여기서 사용을 하시고 계산 작업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면 엑셀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완성됐으면요 어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명동 강남 아 여기 지점명 명동 강북 강남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볼게요 자 잡은 다음에 정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 바로 레이아웃에 정렬 이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점명을 중심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가나다 순서대로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머리끌 맞아요? 네 이건 데이터 아니죠 머리끌 행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스스로 알아듣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강남 강북 명동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면서 해당 데이터도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도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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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